안녕하세요. 도리쇼핑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코슬로우 감초수딩젤입니다. 구매는 아래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코슬로우 감초수딩젤은 한국비건인증원으로부터 비건인증을 받았습니다. 코슬로우는 동물실험을 반대합니다. 코슬로우는 자연주의를 추구합니다. 피부가 좋아하는 화장품은 결코 빨리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코슬로우는 좋은 원료와 수많은 연구 데이터로 만들어집니다. 오늘도 대표 연구원 신봉이는 좋은 원료로 피부가 좋아하는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 연구합니다. 약방의 감초, 탄약의 기본이 되는 재료 다이포터슘 글리시리제이트가 함유된 코슬로우가 감초를 선택한 이유는 1. 피부에 안전하고 친화적인 성분이고 2. 감초의 글리시리제 성분이 영증을 완화하며 3. 피부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입니다. 판테논, 6종 히알루론산, 마치연이 함유되어 더욱 안전하고 순수합니다. 축축함, 흡수력, 발림성이 우수하고 향은 무향입니다. 다양한 활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 산뜻한 사용감을 원할 때는 감초수딩젤과 세라레포조물 섞어 사용하시고 순한 보습력을 원할 때는 코슬로우 크림과 세라레포조물 섞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햇빛에 오래 노출되었을 때 스크러포, 제모호, 마사지젤로도 사용 가능하고 유아부터 성인까지 온 가족이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피부 타입에서 사용 가능한 코슬로우 감초수딩젤입니다. 영상 마지막 코슬로우 화장품 무료 세플 신청방법도 확인해주세요. 다음은 상품평을 알아보겠습니다. 수딩젤은 아기들만 바르는 줄 알았는데 친구 추천으로 구매해봤어요. 피부 진정을 주려고 스킨 대신 수딩젤 바르고 있습니다. 여드름이 진정되면 좋겠습니다. 구매는 아래 더보기를 통해 구매 링크를 눌러주세요. 코슬로우 화장품 샘플을 무료로 받아보세요. 코슬로우 수분크림은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 적합한 제품으로 인체적용시험 인증을 받은 화장품입니다. 1. 카카오톡 채널 추가에 코슬로우를 검색합니다. 2. 풀친 무료 샘플 신청을 클릭합니다. 3. 네이버 또는 카카오톡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가입 완료 후 후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완료됩니다. 무료 배송으로 부담없이 신청하셔서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